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희 전략입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귀한 분 모시고 현장 정치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뜨고 있어서 저도 아주 만나기 어려운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이현조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질문 드렸는데 포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과제를 잘 하시는 것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장도에 올랐으니 결의가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했던 기자회견을 다 13분 정도 틀었는데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글을 올려주셔서 이현조 의원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국회원 되시니까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지실 거고 또 국민들은 더욱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가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막힌 사람이라서 우리가 약간 면역이 생겨가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주 웃기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불과 두 달, 불과 한 세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아주 대대적인 심판을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야당에 안겨주고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당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아주 뻔뻔하게 이를 데 없게 야당을 오히려 압박을 하고 오히려 자신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적반하장 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을 윽박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야당이고 저쪽이 정부고 또 국민의힘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회 안에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멋쩍은 경향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게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의장석을 점거를 하면서 의장을 협박하고 그리고 의장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거기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고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압박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불과 세 달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불과 세 달 전에 그때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하던 그 국민의힘이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꽃만 치도 이들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눈꽃만 치도.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현재 의원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 제가 출마의 변화를 두 번 다뤘습니다. 그 내용이 엄청 좀 좋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보통 최후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했던 이런 일반적인 표현하고 좀 완전히 다르고 네. 좀 다르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다 정리하셨습니까? 네. 제가 다 직접 썼어요.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 우리 방송 초두에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이현재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 안다.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잘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느낌이 있어서 잘 싸우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도 확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갈 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마의 변을 이렇게 만드실 때 가장 민주당 당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은 뭐냐 이런 부분은 어디에 조안점을 주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최고위원하고 달리 그러면 중도 확장 또는 외연 확장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보면 사람들이 중도 확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어설프게 정의를 타협하는 걸 중도 확장이라고 잘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라는 게 마치 이 정의로운 길을 가다가 보면 불의와 싸우는데 이 불의를 적당히 싸우고 타협하는 게 중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위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를 잘 안 하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눈높이가 높아서 자신은 어떤 정당에 가입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주로 중도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어디에 잘 소속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못된 건 아주 가차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권은 지금 현재 보면 아주 그냥 형편없는 정권이고 막무가내 정권이고 무더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죠. 그런데 이런 정권에 대한 이런 정권의 부도, 부리함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뭐 중도나 이렇게 적당한 어떤 타협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부리와 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도가 아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쪽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이럴 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이 어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권이 저쪽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가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면 이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의 토대를 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저렇게 보수가 지금 특히나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하는 저것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보수 세력은 뭐냐 하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현재 내부에 정신적 분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 스스로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권력을 같이 함께 잡고는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보수인가라는 내부적인 그런 분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최상병 특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게 보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죠. 자랑스럽지 않고 자신들의 당이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이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아니면 바뀌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민주 보수 세력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 보수 제가 그런 세력들을 민주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국가관이 뚜렷하면서 굉장히 보수적 가치에 뚜렷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세력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보수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런 민주 보수 세력들을 우리가 폭넓게 포용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보수 세력들도 우리가 상당히 흡수하고 외연 확장을 해가면서 함께 연대를 해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딱 느낌으로는 민주당 당원이 지금 권리장 25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 확장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민주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당의 품을 넓히자.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 분위기는 더 강성. 그리고 민주당 중심주의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 지향을 더 뾰족하게 함으로써 선명성 경쟁에서 훨씬 더 낫다. 그런데도 연조 의원은 아니 우리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중도 확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가장 현장에서 정권과 잘 맞서 싸우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이번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고위원에서 정말 몇 위 정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연 확장은요. 불의와의 타협이 아니라니까요. 민주 보수는요. 불의와의 타협을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기자회견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좋던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우리 당원들은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 당이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정의와 관련된 것. 예를 들어 최상명 특검 문제. 그다음에 어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누구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을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 정의와 관련된 것. 누구나 딱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세력들이 단순히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너는 우리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권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다 해먹을 거야. 라고 하다가 지난 정권이 망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 몇 면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다. 컬러가 바뀐다. 사람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냥 상징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의원 같은 이렇게 강성 원래 정통 민주당 친노 친문 이렇게 흘러왔던 분이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폭악과 폭증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던 분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누가 1등 하겠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현주 의원 계시죠. 전현희 의원 계시죠.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 의원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컬러하고 좀 다른 컬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당대회 매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몇 등 정도 목표는 하고 있습니까? 1등 해야죠. 1등. 그래야 민주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야 민주당이 변화했다는 상징이 될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8.18 전당대회에서 관통하는 키워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은요? 그거야 이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저는 만약에 제가 성적이 좋으면 그것은 변화가 되겠죠.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등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변화 상징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일단 그것은 외연 확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세대가 달라요. 세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9.7세대를 말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9.7세대를 외쳐온 사람들은 연령은 9.7세대였지만 그 문화나 정서는 사실상 8.6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9.7세대의 문화와 정서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연령이 9.7세대이고 문화와 정서는 약간 M.Z세대에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세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대체로 이런 느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171명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의원들하고 다 친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좀 변화하길 바란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 영남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영남 얘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름대로 영남 지역은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표하고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제가 전폭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놀란 것은 이현재 의원이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그전까지는 설마 출마하겠나 삼성국회의원에 이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당에 들어온지도 이제 복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몇 년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내부에서 뭔가 좀 숙성의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당대표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두 번째로 출마를 했다면 어떤 연유에서 이 시점에 이현재 의원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는지요? 교감이야 뭐 있죠. 몇 번 뵀고요. 그거는 뭐 근데 뭐라고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데 대표는 빨리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 조언을 해주셨네요. 나올 거면 빨리 나오는 게 좋다. 어차피 이것은 당직이니까. 그건 제 생각하고 같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직이라면 좀 다르죠.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당직이니까 당원들하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원들은 제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셨거든요. 많은 당원들이 빨리 나오기를 이구동성 말씀들을 하셨고 특히 우리 권리당원들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머뭇거리니까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문자를 막 보내시고 하셔가지고 왜 안 나오고 머뭇거리냐. 제발 이혼조언이라도 재지 말고 빨리 그냥 정말로 직진하라. 이렇게 요구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셨죠. 그래서 저한테 왜 아니 그러면 배지 달고 뒤로 물러나 있으려고 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당원들한테 한 수 배운 게요. 의원들과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걸 알았어요. 저는 저조차도 굉장히 기득권적인 사고에 젖어있더라. 그래서 의원들은 최고위원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최고위원을 감투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찌그러져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리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권리당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것은 책임과 역할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하려고 들어와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250만 당원은 이번 8.28 전당대회에서 어떤 걸 지금 당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경권은 잘 싸워달라. 어떤 식으로 정리해달라. 뭐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일 큰 거는 잘 싸워달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찬밥 도움 막 가리지 마라 이런 거고 일단 앞장서라 모든 면에서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앞장서는 데 있어서 싸운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조건 싸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연 확장도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싸운다라는 면에서도 제가 할 역할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그랬을 때 그러면 누구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가 어떻게 한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 누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면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러니까 뒤에 물론 앉아서 뻔히 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민 대표 옆에 앉아서 그것을 그때그때 얘기해 주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입당을 하고 당직을 바꾸면서 민주당으로 폭당한 뒤에 출마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 적응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확연하게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출마를 하고 또 막상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신의 한 수였는데 이번 최고위원 출마도 역시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일을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와 22대 국회의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역할을 바꿀 것이냐 변화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뭐 하던 것들은 계속해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조금 제가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남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신경 쓰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도권 의원으로서 좀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총선 때는 경기도도 그러고 수도권에서 압승을 하는데 대선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기지를 못해요. 그걸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으로 자꾸 선거를 하는데 그래서 특히 경기도를 보면 우리가 항상 60, 이게 한 거의 뭐 한 90% 정도로 우리의 이긴단 말이에요. 싹쓸이라 하잖아요. 경기도는 특히. 그런데 왜 보면 득표율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고 더군다나 대선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뭐 도지사 선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저는 면밀하게 국민의식조사 같은 걸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당이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고 최근에 이제 이재민 대표 많이 도와주시는 이한주 연구원장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지금 대대적인 혁신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도 듣고 상의도 좀 했는데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연구원을 정말 제대로 한번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권정당이 되려면 이것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혁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경기도나 수도권이 그러면 우리가 대선에서는 이렇게 등표가 그렇게 저조한가 이런 걸 의식조사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정책연구원이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윤석열 정권하고의 관계는 다음에 그러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미 보통 명사가 되었고요. 정치권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할 테지만 실제로 정치가 복원하거나 협지가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니 이미 이건 좀비 상태다라고 봅니다. 좀비 상태. 네. 좀비 상태.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전제로 그러니까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안 죽고 좀비 시체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국회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국회가 이것을 좀 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국회에 덤비죠. 야당한테 덤비고 야당한테 덤비면서 야당이 뭔가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야당한테 민주당한테 우리한테 상처를 입히죠. 끊임없이. 그래서 민주당한테 덤비면서 우리한테도 상처를 입히거든요. 같이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다가 우리도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 그래서 이 상태를 저는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좀비를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가 만들어지면 지금 분당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갈등 양상을 보면 김건희 한동훈 문자 파동이 전당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는 바람에 무슨 집권 여단이 전당대회가 이 모양의 이 꼴이냐라고 하면서 결국 갈라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혹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입보수 내부의 정신적 분열 상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윤석열 한동훈 이 그룹은요. 과거의 박근혜 그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윤석열 한동훈 그룹의 약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인 보수 어쨌든 집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비정상적인 정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아니고 일종의 쿠데타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쿠데타 정권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도 쿠데타 정권인데요. 그래서 보수 세력들도 그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접수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향룡하기 위해서 손잡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들인데 이것을 같이 함께 같이 공범 같은 거죠. 그래서 매우 싫어하지만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나쁜 짓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약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분열이 돼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렇게 분열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하는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당대회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동훈은 내가 상대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한동훈은 내공이 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은 움직이는 진중권 등등 같은 그런 부류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권을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패배시킨 거죠. 탄핵을 통해서 저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게 아니라 검찰의 힘을 통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도륙을 한 것이고 그 도륙을 한 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민주당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박근혜 탄핵을 정당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 검찰의 칼을 통해서 그 보수 세력들을 도륙한 굉장히 부당한 그 이후에 진행됐던 부당한 수사와 이런 탄핵까지도 이것을 싸잡아서 정당하다고 자꾸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시작하면 그들이 우리를 탄핵하는 것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면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검찰은 탄핵하니까 검사를 검찰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것대로 또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국민은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원래 행태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받아 안아야 한다는 이 묘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복화 사건도 10만여 원 그거 다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딱히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인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을 가지고 계속 뭉개의 그릇만 피우면서 지금 몇 년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계속 흔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떤 행위는 만약에 이 행위가 앞으로도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탄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민주당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식은 유일한 길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덮어씌우면서 혹은 노명을 씌우면서 민주당 집권을 방해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것을 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어떤 지금 저기서 보면 최근에 오늘이죠. 소환을 했다고 하잖아요. 법화 사건에 대해서 부부를 소환했다. 소환 통보하면서 그걸 언론이 대대적으로 알려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행동이냐 제가 볼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정치적 전략적 행동이다. 그죠? 우리한테 싸움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한테 검찰 그걸 했으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최고위원 남았으니까 단순하게 나는 법적이니까 이재민 대표한테 법적인 조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대표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이재민 대표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안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검찰 안에 수없이 많은 검사들의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 그럼 우리도 검찰 안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도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도 전략적 전략 전술을 써가면서 우리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누가 이걸 정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국민 앞에서 평가받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이라는 단어는 계속 쓰시면서도 그 전략적 접근이 어떤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검찰이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국회를 상대로 득이 양양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있지만 국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 권력을 써서 우리는 나름대로 또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전략적 행위들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재 정무적 고민들을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몰라라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된 뒤에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지는 제가 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원들한테 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후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당원들에게 진짜 이현주 의원이 왜 최고위원회에 나왔고 당원들이 왜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쨌든 제가 윤석열 정권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렇죠?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나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항상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옛날에 뭐 옛날에 너네는 그러지 않았냐라고 민주당한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정권에 아무런 빚이 없고 저는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서 아무런 그런 빚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아무런 빚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야말로 중립적 상태에서 그냥 오롯이 그냥 현재 그냥 지금 민주당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하고 가장 강력하게 싸운 사람이니까 제가 뭐 투쟁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어떤 매연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필승 후보다 제가. 그래서 그 승리를 어떻게 가져다 주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 보수 그리고 영남으로의 세력 확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실은 자꾸 잊고 있어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데 2030 아직까지 어떤 정당에도 지금 속해 있지 않은 어떤 정당에도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 2030 세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2030 세대가 관심 있는 그 과제들 이것을 저는 누군가는 민주당에서 신경을 쓰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제가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신경 써가겠다. 자 이번에 선거운동하면 후원금은 얼마까지 모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이 있고요. 전당대회민은 국회의원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것만큼 모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럼 1억 5천인데요. 네. 그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니까 이 후원회 제가 잠깐 들어드릴까요? 네. 이거는 국회의원 후원회인데요. 국회의원 후원회인데. 제가 내일 등록을 할 거라 등록하면 새로 나오겠네요. 제 카메라를 좀 한번 잡아주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김혜지 PD가 꼭 이걸 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현주 후원회에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바꾸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기반을 역량 면에서 그리고 투쟁력 면에서 반드시 갖추겠다고 하는 이현주 의원에게 꼭 후원해 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